동풍의 역량으로 현재 일부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라 그치겠고요. 제주 지역은 밤부터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30mm입니다. 충청 이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 쏟아질 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오늘도 낮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도, 화수는 무려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덥겠고요. 아침과의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제주와 영남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자세히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9.5도에서 출발하고요. 낮이 되면 광주의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인 화요일에는 중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